철도 건널목 안전수칙! 철도 건널목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서세요. 차단기가 내려올 때는 절대로 건너면 안 돼요. 오른쪽, 왼쪽. 기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건너요. 예측 출발 안 돼요. 꼬리물기 안 돼요. 건널목 안에 갇혔을 경우 반대편 차단기를 돌파해서 건너고 차가 멈췄을 경우 사람 먼저 대피해요. 멈추고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기! 약속을 지키면 생명을 지킵니다.